왔다 갔다 왔다! 애껴야겠다 맞ilik때는 무조건 맞혀야돼 피하면서 어디갔지? 엄마... 뭐야 이거! 야 너 죽으면 안 돼 이마 엄마야 저기 누구 베타 있으신 분 한 명만 들어주면 안 돼요? 둘이서 아까 이 페이지까지 가긴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사이즈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정 힘들면 이번에도 좀 힘들면은 패스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이 페이지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떨어질 때 X 눌러서 조절해 주시고 수루탄이랑 그 실드를 같이 못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딜레이가 같이 걸리나 봐 야 도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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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으면 안 된다 도브야 너가 죽으면 우리 팀의 에이스가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야 실드에 와 실드에 와 아 이거 다 썼구나 어 저 쫄은 뭐야 저 쫄은 뭐야 아 쫄이 더 쫄도 세부여 심지어 거기 쫄 잡고 엄마 한 명 더 불러 가야겠다 엄마야 도브야 너 왜 죽었어 도브야 엄마야 어떡해 너라도 살아라 나 죽을 것 같다 으엄엄엄 도브야 그리고 우리 같이 있지 말자 웬만하면 한 명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도브야 죽지 말라고 했어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너 아 안 되겠다 이거 수루탄으로 해야겠다 이제 그냥 포기하고 도구왕자님 맞으자 잠깐만 피좀 치우고 되게 어려운데요? 되게 어려워 뭐 거의 뭐 레이드버스급이야 총알 좀 먹어야겠는데? 이제 쫄 들어가서 조금 그나마 나은데 어우 뭐야 뭐야 뭘 쏜거야? 뭘 쏜거야 이 자식아 슈드 뭐야 이거 바닥 밟으면 안되나? 쟤 뭔가 하려나본데? 왜 가만히 있지? 나 일단 총알을 좀 구해야되는데 말이야 일단 궁부터 채워가지고 아 이거 총알 다 쓰면 어떡하지 오오오오오오 와 이거 총알 없으면 여러분 어떡해? 오오오오 왜 안죽어? 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 엄마엄마엄마야 야야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총알이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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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이걸 감지하나 설마? 이걸로 바꾼다고 해야겠다 이걸로 바꾼다고 해야겠다 이걸로 바꾼다고 해야겠다 엄마엄마엄마 야 총알 뭐야 뭘 던지는거에요? 뭐 수류탄? 세상에 세상에 쪼리 수류탄을 던져? 그 다음에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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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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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왕자님 구해주세요 일단은 총알 치웠구요 보라색 총알 좀 안나오나? 보라색 총알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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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무슨 쪼리 어 뭐야 3페이지인가 봐 엄마 엄마 이제 얼음인가 봐 방금은 화염이었는데 지금 3페이지인데 몇 페이지까지 있는 거 오 잠깐만 잠깐만 피 뭐지 뭐지 술평 도착 얼음한테는 불꽃으로 녹인다 그 다음에 총알 좀 챙기구요 어 나받다 아직도 총알 없나? 오케이 총알 없네 도부야 죽으면 안 돼잉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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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도움을 받는 건가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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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와줘 도부야 했다 됐다 보스 오오오오 어 그나마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머머 Porr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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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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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혹시 총알.. 쫄을 나왔다 내가 쫄처리해줄게 내가 쫄처리할게 엄만엄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도부도 쫄처리하고 있네? 야 쫄 왜 이렇게 많아? 아아 나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어려워요 뭐야 나 이거 아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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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떨어진줄 알았다 오 뭐야 보스 어딨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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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을 버리지마 뛰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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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피좀 다 채우고 여기 처리좀 하자고 도부야 너 거기서 죽지마 아 이러지마 아아 아아 도부야 아아 어! 야! 일어나라구! 아 뭐야 이거 안 보여, 뭐야 내가 어디야? 나 여기 떨어지면 안 되잖아? 야야야야 도브야 너 그러지마 너 딱봐도 죽을 사이즈인데 그거? 도브가 어그로 끌고 있다 오케이 이거는 나다 엄마야 나 여길 벗어나야되는건가? 굶 쓰러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마지막에 진짜 딸피 남았을때 그때 상황해볼게요 진짜 이게 궁을 써도 내가 피가 안맞는건 아니더라고 으으 어떡해 쫄라왔어요? 쫄라왔다 쫄라왔다 와 이거 좀 힘들겠는데? 엄마! 아휴 좀 힘들다 엄마!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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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떡해 이 바닥을 피하면서 해야되나봐 쟤네가 죽으면 뭘 남기고 죽네 딸피 남았을때 가서 지금이다 류승용 기모찌! 어딨어? 어딨어? 되다 이것도 던지고 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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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잡겠다 아냐아냐 혹시 몰라 혹시 몰라 ounces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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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도부야 우리가 해냈어! 잡았어! 끝난 거지 이제? 도부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도부야 수고했어 뭐가 그 겸이에요? 귀엽기기만 하면 아 이거 했잖아 도부도 경례했잖아요 아 이거 내 마이크가 켜져있다는 건가? 도부야 너 내 목소리를 질니? 아 나 마이크가 되고 있는 중이었구나 시클로웠을텐데 어떻게 참았냐 와 57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게 아니고 마지막거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 갔다와서 컴패티티브 더 크루사이블 이프 더 레드 레기온 디든트 원트 더 크루사이블 2 유즈 대열 익스포시브 이거 하도록 합시다 이게 경쟁전이에요? 어? 맵이 몇개일려나? 베타라서 뭐 몇개 들어가있을지 모르는데 경쟁전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베타키 있으신 분들 있어요? 어떻게 베타키를 얻었어? 근데 이거 스토리모드 말이야 그 베타말고 본편으로 나오면 훨씬 긴거죠 데스티니 원해보신 분들은 어때요? 아 베타키 필요없이 그냥 돼? 아 진짜? 아 그래? 내가 한거는 뭐지? 음.. 풀수만 있으면 그냥 돼? 그래? 어디는 돈 내고 해야된다는데 데스티니 원.. 원은 어때요? 스토리모드 길었어요? 몇시간 정도는 나왔나? 스토리모드 훨씬 길고 파밍돼야되고 스토리모드는 어때요? 스토리모드? 오늘 한거는 그냥 일부인거지? 일부분 일부분 일부라고 하니까 일부, 2부 할 때 거 같네? 한번 봅시다 아 미드타운 또 라스트시티 어스 어? 지구다 행성이구나 맵이 또 라스트시티 어스 또 라스트시티 어스 또 라스트시티 어스 또 라스트시티 어스 아 위에 지구읍도 뭐 뭐인지 나오고 풀랩 풀랩은 뭐.. 아 맞네 맞네 스토리모드 어마야 뜨거워 아 아 우리팀에 아 우리팀에 3명 죽고 상대팀 2명 죽고 밑에 저게 이제 뭐 누가 죽었고 이런건가? 헐 헐 헐 우리팀 다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돼? 아 한번 죽으면 끝이야? 한번 죽으면 끝이야? 아 여기 브론즈에요? 지금 시작했는데 저격순가? 저격수도 있어? 소리가 왜이렇게 저격같아? 이건 뭐야 아 저 가까이 가면 죽는건가? 오 맵 되게 이쁘다 맵은 일단 너무 맘에 들어요 일단은 좀 따라가보자 오 이거 우리팀 아니잖아 어 어 방금 뭔가 지나간 어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헌통하 아냐 아냐 워룩이 갖고 다니던거 아닌가? 우리팀 뭐야 나 혼자 남았어? 어? 어떻게 해? 아 음 음 음 음 음 부활시키려고 갈려고 했는데 부활이 부활이 개트롤이라뇨 제가 저기 한명 자꾸 제일 마지막 카세 살아남았어요 왜요 으 으 으 으 왜 이리 마이 같이 생겼어 마스터이 아 마이크 내 마이크 끌 방법이 없나? 아 저거에서 들리나봐 저거 VR 카메라 VR 카메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플스 카메라에서 저게 이렇게 나가나봐 여기 또 진거야? 어 뭐야 쟤네는 뭐야? 우리가 이겼는데? 뭐지 저거는? 아 이거를 하면 뭐가 뭐 되나? 뭐지? 가야되나 우리도? 어떻게 지금은 전부 8명 전부 살아있는데 우리 팀원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오 오야야야야야 대기 한판 한판이 완전판이 끝난다 그거 중에 내가 2킬이나 했어 저 지금 완전 잘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룰을 이해하고 있어 어떤 룰인지 가보자 한번 아까 걔가 되게 잘하나봐 처음에 이번엔 우리가 공격하는 건가? 어 여기에서 죽은 거 보니까 여기 안에 사람이 있나봐요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엥? 엥? 뭐지? 저게 뭐지? 아 죽은? 아 죽고 나면은 남는 공이구나 이게 난 또 누가 소화물을 소환해가지고 쏘는 건 줄 알았는데 소환수를 소환해서 그게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어 이거는 졌겠다 오오 오승을 하면 되는 건가? 우리가 이번에는 수비네요 수비 좀 따라가가지고 배우면 될 거 같아 어떻게 하는지를 얘가 좀 잘하네거든요 얘를 한번 어어 뒤에서 뭐야 저기 암살장가 있어 오 오 아 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라운드 로스트 아 쟤네가 다섯 번 이겼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아 아 아 아 아 암세포가 증식한다 암 걸린다 아 아 아 처음하는 거인데다가 내가 이 시리즈가 처음이라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 써든 이런 것도 안 해봤거든 오버워치나 오버워치나 오버워치면 아니다 그거 또 뭐야 옛날에 아바 열심히 했는데 어디에서 쏘는 거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고인물이라고? 아니 오늘 배타인데 벌써 고인물이라고요? 근데 뭐 전 시리즈 하다가 온 사람들은 좀 더 룰에 익숙할 수도 있긴 하겠지 궁은 아직 다 안 찼어 아 여섯 여섯 판을 먹으면 끝나는 건가?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는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리턴 투 오빛? 이렇게 하면 메뉴로 돌아가는 건가? 이거는 뭐야? 아 메인메뉴로 돌아가기? 아 어렵다 어렵네요 어렵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